운플러스와 함께할 10번째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 운플러스 운플러스 7월에 태어나면 도아가 있답니다.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야 이 사람은 좋다. 여러분 이 사람은 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교체 시기가 일어난다. 가족하고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상을 당한 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만들어진 이별이더라.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일등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의 주술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네, 일등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원장님. 5월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최고고 중요한 날이에요. 맞아요. 초파일 때 선임님께서 1년 소원 성취 연등 행사를 하신다고 해요. 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4인 가족 한 가정당 100만 원에 드디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연등 말고 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상차림을 같이 해서 이렇게 4인 가족의 여러분들에게 이 금액으로 파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파격이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유튜버 최초입니다. 초파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연등만 그냥 달랑달랑 달고 끝이에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연등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상차림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원래 이렇게 해주시면 다른 데서는 저래서는 300에서 400 받는다고 하시는데 100만 원에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100만 원입니다. 특가 세일입니다. 네. 이거 정말 특가입니다. 초특가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우리 충남 금산에 우리 1등 공신 선임님의 비밀기도터가 또 드디어 개방되잖아요. 24년 만에. 거기다 달아주시는 거 맞죠? 네. 거기에다가 달고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꼭 금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행운이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바로 신청할 거니까 제가 1등입니다. 선생님. 빨리 하세요. 여러분. 자리. 자리. 연등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네. 자리 그쵸. 제일 중요해요. 네. 선생님, 또 사주를 한번 또 드려볼게요. 남자 강 씨입니다. 선생님. 강 씨요? 네. 69년생. 69년생? 네. 69년생. 7월 18일생입니다. 자, 기우생입니다. 기우생이 7월에 태어났어요. 7월에 태어나면 도아가 있답니다. 네. 도아가 있어서 내가 끼를 부리고 도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화면을 비춰야 되고 얼굴을 비추는 일이 생겨요.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직업을 있잖아요. 네. 인기를 얻으시는 거.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거. 만약에 학원 강사다. 학원 강사면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 유튜브 영상 촬영해가지고 강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인기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사주에 도아가 있는 사람은 그 도아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이 사람은 7월 18일생이야. 네. 꽃기요라는 느낌이 들어요. 꽃기요? 왠지 닭이 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사람은 겁나게 부지런합니다. 우리가 닭이 몇 시에 울어? 한 5시 이렇게 막 4시 반 이렇게 뭐. 일찍 울잖아요. 첫 닭이 우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 사람은 일을 해서 마지막에 해가 다 저물고 남들이 자는 시간을 지나서 잘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일복이 많습니다. 일복이 많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열심히야. 도아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열심히인 거예요. 사주 자체에서 사람 성품이 원래 착하게 타고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이 사람 부지런해요. 진짜로. 네, 맞아요. 부지런한 만큼 돈은 많이 벌지는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사주에 인기를 얻어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10년 전 지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인기를 얻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예인들이 이제 무명생활 하다가? 네, 무명생활을 다 거치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인기를 얻는 사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말을 엄청 잘해요. 7월에 도아가 떠가지고 주둥이만 떴다. 입으로 먹고 살고 입으로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감과 더 많은 인기를 얻으시는 이 도아가 많이 움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사주 자체에 사람이 엄청 착해. 착하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하고 그리고 강인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생활력이 강하고 뭔가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속이 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남한테 못 맡겨. 불안해서. 사장이 너무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직원들이 피곤합니다. 바로 말하잖아. 맞아요. 있잖아. 사장이 너무 부지런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엄청 피곤할 수도 있어요. 자, 잠을 안 자고라도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그 책임을 다 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갑진연이 들었어요. 갑진의 기후에 합을 하니까 새 자리, 새 보금자리. 새 뭔가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더라. 집으로 따지면 새로운 자리, 새로운 보금자리.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대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4월에 대운이 시작을 해요. 4월에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 3월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사람의 교체 시기가 일어난다. 뭔가가 내 주변에 항상 교체 시기가 일어나고 잃을 것도 잃고, 헤어질 것도 헤어지고 뭔가가 다 내가 무가 되고 새로운 또 다시, 다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별도 해야 되고 뭔가가 3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더라. 제가 말하는 거는 음력입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시작하는 그 달까지는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자, 그래서 6년 동안 스트라이트로 뭔가가 기운을 갖고 가는데 이 사람은 건강 조심해야 돼요. 건강이 항상 뭔가가 이제는 지치고 힘들고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제 힘이 들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올해 있잖아요. 올해 초반에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족하고 이별 수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상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원래 만들어진 이별이더라. 다 마무리가 되면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안식처와 새로운 곳, 뭔가가 안전하더라. 그러면서 대군의 주기를 맞이하게 되더라. 라고 봐야 되고 바깥이 너무 부지런하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오로지 일해. 우리가 사장님이 너무 부지런해. 직원들은 9시에 출근을 안 했는데 자기는 5시에 일어나서 일을, 직원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뭔가가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저것이 잘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되는 거야. 엄청나 투철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그리고 집요해. 겁나게 집요해. 왜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인가. 나도 그러거든. 나 되게 집요해요. 저도. 선생님 그래요? 나는 왜 저게 안 되는 거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손님을 보내고 나면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하고 내가 또 다시 들여다보는 손님들이 간혹 가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손님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공부와 엄청나게 이 머리를 신경을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청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뭔가 다 혼자 해야 돼. 그래서 건강만 조심하면 되더라. 슬픔 뒤에 이제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순서가 되어가고 있는 가정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분도 사주가 갑자기 뭔가가 도화가 발동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거나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야 이 사람은 좋다. 연예인이면 인기를 갑자기 유혜진 배우처럼 뒤늦게 뒤늦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누구시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찍었던 푸바오의 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님이십니다. 대박이네요. 근데 그분이 이 나이밖에 안 됐어? 네. 아직 69년생인 것 같고 대박인 게 사실 우리 푸바오가 대박났습니다. 이러고도 네. 난리 났습니다. 선생님. 나도 모르게 푸바오를 어떻게 저렇게 분석을 했는지 선생님이 너무 핵기적이라 막 혼자 딸깔대면서 웃었대. 맞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서 이런 점사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요. 난리 났고요. 너무 보고 싶다. 푸바오 간 날 기억하세요. 선생님. 나도 울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좀 안타까운 게 푸바오 우리 이별하기 전날에 어머니께서 못 친상을 당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까 갑자기 선생님이 이별의 수를 말씀해 주시고 하니까 아이고.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푸바도 떠났고 어머님도 이렇게 돌아가셔서 사실 마음이 지금 너무나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혼자 그랬다. 동물의 사주를 그때 우리가 사람인 것처럼 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댓글 안 보는데 댓글 봤는데 자기 강아지 이름을 목록에 다 적어놨더라. 그거 풀어둘려고. 얼마나 궁금하실까. 네. 이렇게 동물 사주도 기가 막히게 맞추신 우리 1등 공신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1등 공신 원장님 영상 보면서 기운을 얻으시길 반절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1등 공신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1등 공신 원장님이십니다.